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전도서 5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 욕심을 버리고 한 주인을 섬기자.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은은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은으로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어진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시험을 받고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여기서 풍요라는 것은 NIB 같은 데서는 부요함, 부자를 표현하고 있죠. 은은 돈을 표현하고 있고 풍요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은과 풍요함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고 다고 라고 한다는 말씀이 기억된 것처럼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듯이 욕심이 잉태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욕심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해서 이것을 얻으면 그 다음 저것을 얻으면 그 다음 욕심이 끊임없이 이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하에 먹을 자들도 많아진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 소유물을 관리해야 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솔로몬이 본인이 부를 누리고 부여를 누려보니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볼 때는 풍요로운 부여의 소유자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만큼 그것을 보는 것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만큼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걸 의미하고 있죠. 마태봉 6장 24절에 말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이 귀하게 여기면 다른 것은 경하게 여기고 이것을 사랑하면 다른 것은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있죠.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죠. 내가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이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3장 5절에 한 말씀은 무엇을 얻었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준 양이 얼마이든 간에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 게 백불이라고 하면 백불 안에서 사는 것이고 천불을 줬다 그러면 천불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백불만 주어졌을 때 천불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천불을 얻을까 해가지고 백불에서 천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이 백불이라면 하나님이 날게 준 것이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수고를 하려고 애를 쓰거나 탐심으로 욕심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셨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라는 주권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앙을 가지면 그 안에서 다 모든 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땅의 삶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랬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었다 하면 만족이 있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더 보게 돼요. 풍요한 사람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있는 게 내가 없으면 나도 저거 필요한데 이렇게 되어져서 저 사람이 가진 거 나도 저거 필요한데 이런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기면 골로스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육체 땅의 것을 구하고자 하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다면 탐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면 탐심 안 생겨요. 필리핀의 한지 사람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탐심이 없어요. 사람이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근본이 탐심이 있는데 그런데 왜 탐심이 없을까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는 게 없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나 나나 비슷비슷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간사리가 하나도 없어요. 감자를 캐면 감자를 구워 먹으면 되고 옥수수를 캐면 수술 구워 먹으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굶어 먹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욕심이 있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들이 미국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럽다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훨씬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렌트비가 얼마고 차가 있어야만 살아서 나 차가 있어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등등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야 되고 그래도 그 돈이 모자라서 힘들게 그렇게 산다. 없는 데서 적게 먹는 거나 거기 가서 고생을 해서 먹는 거나 밥 세 끼 먹는 건 똑같은데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미국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많은 것을 본 만큼 욕심을 내고 있고 많은 것이 필요한 만큼은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고생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는 이민자들은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분들이 훨씬 여유가 있어요. 너무 여유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유가 없어요. 만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하나하나께로서만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소유주는 눈으로만 즐길 뿐이지 노동자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 것까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12절을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턱든지 잠을 달게 단대요. 그런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 만큼 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고백은 해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주가 가진 소유물을 솔로몬이 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소유물이 잠도 못 자게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수고를 하니까 오히려 그 소유물이 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것도 일반이라고 한 것. 지혜가 많다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할 뿐이라는 것. 이걸 말했어요. 육으로는 부자 밑에서 양식이 많든지 적든지 신경 안 쓰고 할 일하고 주어진 양식 먹고 뱃속 편안한 노동자가 오히려 낫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매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자여서 그 지혜를 가진 걸로 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서 와서 자기한테 묻고 그런 말명을 부여해지고 했지만 그만큼 자기 번뇌가 많았다는 얘기죠.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진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육에 노력을 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도 이 재물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이 어느 날 한순간에 탁 털어져서 날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지면 자기가 누리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 진단 얘기죠.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아들이 있다에 손 치더라도 재물을 재난으로 잃어버리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10편 127편 말씀이 생각나죠. 10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언뜻 보면 육체의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채가 늘어나서 갚아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채가 하나도 없이 교회 건축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대요. 부채가 없이 시작한 교회가 왜 지금은 부채가 더 많아졌을까. 그 욕심이 교회를 더 느리느라고 그렇게 된 거죠. 더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 왜 크레딧 카드를 긁고 왜 쓰고 왜 빚을 냅니까. 내가 가진 한도 안에서 그 안에 썼으면 첩이 안 지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욕심을 내서 뭔가를 하고자 해서 은행에서 빚을 얻고 크레딧 카드를 긁기 때문에 빚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도 그 빚 갚기에 허덕허덕 하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여러분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욕심에서 온 거예요. 주님이 모든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이만큼만 가지고 누려라 해서 그것만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절대 빚 안 지죠. 욕심으로 탐심으로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카드 긁어가지고 샀기 때문에 카드 빚이 생기는 거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고서 딱 포기하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저게 나에게 산 게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다렸다라면 아마도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난 일에 분명히 그거는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탐심을 갖는 건 결국은 그것이 빚이 되어지고 그 빚을 갚아 나가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월세 내죠. 자동차 다 활부하죠. 가구를 사도 크레딧카드 긁어서 사죠. 그러니까 집도 다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사죠. 그러니까 빚 갚는 인생인 거예요. 30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다음부터 원금 조금씩 포함되면서 30년을 갚아 나가야 돼요. 집을 사면. 30년 동안 그걸 갚기 위해서 주구나 사나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딱 생기면 그동안 갚은 돈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그 집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질 수 있는 거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에게 합당한 만큼만 살게 해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리라 그러셨잖아요.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는 내 마음의 욕심도 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겸비하라 그랬어요. 겸비하라는 얘기는 온전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자가 겸비한 자는 거예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이상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한 한도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내 성도의 숫자만큼 헌금이 들어와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못 내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갑자기 그 융자금을 내지 못해서 운을 닿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게 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교회를 지키게 하지 않으면 헛되고 또 내 집을 지키게 하지 않으면 헛되고 나라는 존재를 지키게 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 섬긴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썼는데 그 봉사가 그 수고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헛되지 않고 다 상으로 쌓입니다. 절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평안하니까 쉼이 있으니까 잠을 잔다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은 목사님이 잠을 편히 자겠어요. 그걸 맞힌 장로님이 잠을 편히 자겠어요. 교회가 날라가게 생겼는데 또 집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회사가 날라가게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욕심은 결국은 그래서 죄를 잉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한 길 안에서만 있다면 죄를 질 일이 없지만 욕심을 내다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든 사역이든 또는 세상이라든 이치는 똑같아요. 오늘 15절에 이 땅에서 무슨 수고를 했던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모태에서 벌고 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해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거 얻으려고 수고하고 그거 지키려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살만 하면 사람들 죽어요. 일생 동안 수고하다가 수고의 떡을 먹다 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바람을 잡는 수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고 결국은 이 땅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죄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면서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어두운 데서 떡을 먹는 거예요.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수고를 그렇게 해도 근심 그것 때문에 또 질병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잘 안 될 때 분노하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5절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밀밭에서 이삭을 훑어서 먹고 안식일에 범죄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돌에 안 맞아 죽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표현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에 죄를 범하여도 돌에 맞아 죽지 않은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들처럼 너희가 성전 안에만 거한다면 너희는 안식일에 자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알았더라며 무제한자를 이렇게 정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율법에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드리는 그 제사 그걸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공예배 꼬박꼬박 참석해야 되고 헌금을 꼬박꼬박 해야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이 예배든 봉사든 아니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이것이 다 사랑을 담은 사랑이 바탕이 돼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주로 내리는 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근처의 시베이를 들여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의를 버렸다라고. 옛날 개혁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향한 의도 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버리고 행위로만 하는 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위로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짐승의 피에 질리고 그 기름에 식상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니까 사랑이 없는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내 온 마음을 대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죽기까지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그분만 사랑하십니까?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드린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리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섬기기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사는 자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도 범죄한 자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을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만족감이 오니까 욕심을 안 내고 두 주인을 안 섬기죠.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전서 11장에 목사님들이 성만찬할 때 되면 그거를 낭독을 하시는 곳이 나오죠. 이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절에 너희가 만찬을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라는 말을 하세요. 성만찬식을 할 때에 그 만찬을 같이 모여서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 만찬으로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가 먹어가지고 나중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떡을 가지시고 축소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축소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 요만한 빵조각 하나씩 놓아먹고 요만한 잔에 포도주 마신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만찬식에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거. 자기 욕심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 이스라엘에게 준 그 십의 일이 거기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십의 일조를 첫 소산을 거들었을 때만 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 십의 일을 또 내게 하거든요. 그것을 내서 레이지파 제사장들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같이 놓아 놔서 먹게끔 하고 또 성회에 모였을 때도 십의 일들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함께 논아 먹게끔 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성만찬의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자기 피를 찢어서 나눠주심으로 모두가 골고루 똑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이 내 살을 먹고 똑같이 내 피를 마시고 이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을 해서 모일 때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같이 먹고 같이 나누면서 무엇을 하라는 거냐. 똑같은 은혜 받은 자라는 거.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뭔가 내가 더 뭔가 먹으려고 욕심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 돈 먼저 더 먹으라고 욕심도 내면 안 되겠지만 영적인 것도 내가 더 먹으려고 욕심내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니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입었죠. 우린 이 하나 개념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만찬도 벌써 이 하나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만찬 예식의 말씀이 쓴 다음에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너희가 만찬을 먹기에서 모일 때 만약에 배가 고파가지고 기다리기가 힘들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을 때 함께 같이 나누어서 먹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다중 먹고 아니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은혜 주신 것도 같이 은혜를 주셨고 차별이 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못 들어서 속상해. 하실 거 없어요. 내가 못 들었어도 제가 들어서 여러분한테 전해주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혼자 듣고 여러분한테 말 안 하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제가 듣고 제가 먹었지만 이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잘 가야 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나라 한 백성 한 교회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도 나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만을 너도 나도 먹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먹었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내 분량만큼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그 분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너에게 주어진 재산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만큼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해서 빚지고 노예가 되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봉급을 삼백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서 그 다음 달도 삼백만 원 받고 계속 삼백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빚을 계속 져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문제가 돼서 내가 삼백만 원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못 갚으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보너스가 나올 거라고 미리 돈을 쓰더라고요. 미리 땡겨서 쓰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빚더미에 앉더라고요. 카드 갚으면 되지 그리고 카드 긁다 보니까 카드 빚이 이자가 부풀어서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쉽게 돈 쓸 수 있는 그러한 거가 다 미혹입니다. 은행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미혹이에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한도 안에서 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주셨으면 그 안에서 만족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예수님만 열심히 잘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만 가면 그 다음에 주님이 계속 더 해주십니다. 은혜도 더 해주시고 은사도 더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주세요. 주님이 간절히 찾으라고 네 마음을 다 해서 내게만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나를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성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고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구하고 구하되 이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구하게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또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충성 때의 믿음의 길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한 주인 우리 주 예수님만 성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묻는데 아무 말을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욕심을 내서 많은 소유를 가진 자는 그거 지키기에 허덕이고 수고하다가 죽고 맡은 일에 열심을 내는 하인은 주어진 대로 그 안에서 준 거 먹고 그냥 할 일 하고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 어느 걸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맡긴 일만 하면 되겠죠. 맡긴 일에 충성만 하면 되겠죠.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가사만 넘치게 하시면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회귀할 욕심거리가 아주 많아요. 내 안에 있는 탐욕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 있어요. 다 낱낱이 회귀하시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분노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다 회귀하셔야 실족하지 않냐고 끝까지 잘 가다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집에서 혼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주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에 단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윤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느냐 아니느냐 이거거든요.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은 우리 안에 그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한 번 우리 주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만족이 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 외에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누리며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로서 매일의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욕심을 내지 말게 하시고 자기 불량 그 이상의 것을 또 탐내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기 위해서 더 겸비한 심령으로서 우리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서고 말씀에 서서 온전한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돌아볼 때 욕심으로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지 않게 없으시고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부음바되어지면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화해서 하나 됨을 늘 기억하도록 주셨는데 그것이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의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늘 깨닫기 위해서 내 욕심을 먼저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누며 함께 한 길을 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구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주님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길을 욕심내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신 경계 그 이상은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리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